묵도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인생의 방향이 전도와 성교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성경적 기도를 통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기도를 통해 영적인 활력을 얻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들이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취된 말씀은 느에미아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에미아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깨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백성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변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기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원단의 배경인 느에미아 8장의 부분에서 4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우리가 개인 일을 위하여 내 땅의 일을 위하여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적연하고 성전을 향하여 전도와 성교를 향하여 우리가 싸움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싸우십니다 소대지 1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라 소대지 1은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에서 20절까지인데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삼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 이들이 연합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이런 허물어진 성벽이 이제 틈을 메꾸어 가고 소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허물어진 틈을 메워져 한담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고 지금 이들이 증축하는 소리를 듣고 연합으로 작전하여서요 그들이 함께 깨했대요 사단은 개개를 쓰고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데는 모든 것이 다 총동원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다 공격하는 것처럼 다 함께 깨하기를 뭐라 하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혼란케 하고 분쟁케 하고 분리케 하자 이거죠 그래서 성벽, 재건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여지는 연합군과의 방해자들과의 싸움 같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해서 함께 우리가 동력하고 전도와 성교로 나아가는 이 일을 너무나 비합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고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7절, 8절처럼 외부의 연합이 하필 이 연합군 공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벽에 대한 이 공작 이들의 방해 공작이 정말 크게 달했거든요 그들은 원래 아다사스다 왕이 이들의 모함 속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이들의 연합군의 무력적인 선전 공포와 기습 작전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은 합법적인 이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세상의 그런 부분들이 합법적으로 공격하죠 하나님의 일의 부분에 그런데 여기에 영적 지도자 느에미아의 영향력입니다 느에미아의 영향력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관이 세워지고 또 지역이 살아납니다 여기 기도하는 느에미아이죠 여기 보면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들이 연합군이 합하여서 공격하고 군사적인 무력으로 오고 생명을 위험하는 이때에 백성들은 다 이게 좀 생명의 위협 속에 지금 이 내분이 일어나는데 9절에 느에미아가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했대요 기도하면서 밤과 낮을 방비하였는데 지도자 느에미아의 기도 속에 어떠한 공격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지지 않으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카이노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문을 여는 기도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현장 예배가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있는데 전송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육국, 네너너들도 다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 이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것도 틈다지 않도록 공식적인 바이러스로 예배에 모이는 것을 공식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은 몰라도 이 교회가 조금 일이 있으면 인터넷에 죄다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의 문제와 사건 앞에 언제나 기도로 승부하는 느에미아처럼 하나님이 문을 여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하늘의 응답 카이노스의 응답이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고 이들은 연합군과 싸우지 않았어요 이 삼발라카, 도비아, 이 연합군들은 그 이전에도 에스라가 2차 성벽을 재건할 때 이들의 공격으로, 이들의 모함으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거든요 이들이 쓰는 수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기도할 이때에 지금 강단 말씀도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적 기도로 나갑니다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성전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이때에 사람과 싸우지 않고 어떠한 애부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로 전진하는 리에미아의 이 속에 또 다른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를 하는데도 사단의 이 작은 틈새와 그리고 이 소리가 계속 불신앙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이 기가요 불신앙과 불평과 엄망을 듣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유다 사람들은 뭐라 하냐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외부의 공격 속에 내부의 혼란이 왔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흥무더기가 이렇게 많은데 언제 우리가 이 짐을 나르며 이 넓고 허물어진 성벽을 우리가 언제 이르기를 다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짐 나르는 자는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제 영육 간에 기운이 빠진 거예요 그들의 이 공격과 또 그들의 이 외부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와서 탁 밖에서 외부에 언제 우리를 쳐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사기가 떨어지고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불평과 불신 속에 이 유다인들이 날린 거예요 언제 이 흙덩이를 하냐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숫자들이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은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륙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우리 이 연합군이 너희들을 죽이고 살륙하고 이 성전 건축하는 재건하는 것을 이 역사를 우리가 그치게 하리라 끊임없는 위협과 끊임없는 이들의 불신앙의 부분에 그 12절에는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그 원수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건축에 합류하지 않고 그들의 근처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요 뭐라냐 각 처에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빨리 너희가 와서 이거를 도와라 그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사람을 보내어서 이 불신앙에 휘둘려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혼란 속에 미에미아는 어떤 부분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기족들과 민장들과 그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저 연합군의 저 쓸데없는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라 위협하고 살육하겠다 너희를 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겠다 사단의 잡소리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의 잡소리 사단의 공격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기도의 힘이 약해지면 정말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쳐들어올 것 같고 그들의 소리가 어느 순간에 엄습해오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너희미아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자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유업에 증명한 너희미아의 이 뛰어난 통찰력과 판단력과 행정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다 하업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말씀의 깃발을 딱 꽂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비록 주위에 있는 시끄러운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야로 바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방비하여서 이렇게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나아갈 때 좀 늦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결속하고 전투적인 방어태술을 또 갖추어서 새롭게 성병 건축을 진행하는 부분이 오늘 이 너희미아 사장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우리가 침체되고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아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자 우리가 예용교회 또 현장예배로 기간예배로 우리가 또 냄노트예배로 다 회복하고 아직 학생들이 또 학교로 아직 안 가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또 모이는 부분이 어렵지만 우리가 이 주일날 각각자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벽을 재건한 이래 강단 말씀과 함께 오늘 이 너희미아 말씀이 우리 개개인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미아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언제나 낙심하고 무너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지만 성령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늘의 지혜 그래서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이 시간이죠 이 기도의 시간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정말 두려운 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자 믿음으로 전진하자 이렇게 네에미아는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하여 싸우시리라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깨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이제 네에미아의 그런 영적인 지도 속에 이들이 두렵고 또 아까 구절처럼 언제 우리가 흙을 파서 언제 움직이냐 이렇게 마음이 분란되고 흩어졌던 자들이 오늘 다 성으로 돌아와서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네에미아는 뭐라고 이 현장의 역사를 고백하냐 자기의 믿어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깨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그 기도소리를 하나님이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의 깨를 패하셨다고 네에미아는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내는 정말 현장의 24제자의 응답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현장의 역사 속에 더욱 강하게 무장하여서 네에미아가 백성들과 이 유다인들이 함께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냐 공격적인 방어체제로요 그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체제를 바꾸어서 연합군으로 공격하는 그들의 대적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킵니다 연합군이에요 오늘 아까 연합군이 뭐냐 삼발라카,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수도 사람과 완전히 연합군이 군사체계로 왔는데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누에미아의 지하에 더 강하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 작은 숫자가 조직적으로요 딱 이 파수꾼을 배치하고 철저한 방어체계를 딱 갖추어서요 이들이 이 군사체계 성전재건체계를 딱 갖추는데 그때 이 누에미아 시대에 이 성벽 안에는요 성전 안에는 이들의 그 첩자들이 많았어요 도비아로부터 시작해서 이 삼발라 첩자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방어체계를 또 딱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치를 채고 우리가 우리의 이 의도를 눈치챔을 알고 16절에 보니까 누에미아가 그들의 이 공격에도 불구하고 16절에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방패와 창가 방패와 할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지금 이 누에미아는요 행정력과 조직력과 이 통찰력이 대단했습니다 비록 아다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누에미아에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하늘의 지혜를 줘서 그들이 이 일을 할 때 조직적으로 일을 분담하게 됩니다 오늘 16절에는 내수와의 사람들의 반은 일을 하고 반은 갑옷을 입고 창가 방패와 할을 가졌고 또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와 나팔 부는 자와 다 일을 분담하여서 너무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성전재건을요 군사체계와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세상 일을 하면서 또 직분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세상의 우리 부신자 아다사스다 왕의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가 또 세상의 부신자들의 그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영적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오늘 누에미아의 응답처럼 함께 받아가야 됩니다 이 현장의 역사 속에 내수와의 사람들이라 이 부분이 특별히 기록한 것은 뭐냐 누에미아와 함께 수족처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함께 일을 하는데 누구는 성을 건축하는 자 누구는 짐을 나누는 자 누구는 나팔 부는 자 또 민장들은 유다 온족 속에 뒤에서 딱 움직이고 거기에 특별히 내수와에 있는 사람들 누에미아와 함께 수족처럼 움직이는 군사의 훈련을 받은 이 자는요 정말 훈련 받을 자들입니다 그냥 말을 잔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반은 갑옷을 입고 절반은 일을 하고 창과 방패와 하를 쏠 수 있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또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우리가 또 본부의 훈련 예용교회의 훈련 속에 우리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훈련되어질 때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하의 사람들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믿음 있는 자 오늘처럼 수하의 또 내수와에 있는 자 성을 건축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 하나님은 믿음인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우리는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죠 주의 일은 끝까지 팀을 이루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또 내부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환경이 다를 수가 있고 또 많이 하는 자도 있고 좀 적게 하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속에 내부의 어떤 것도 우리가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고 은혜 받은 자가 좀 더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공동체 속에 끝까지 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에미아는 지금 일하는 이 부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온 공동체가 이렇게 칼을 차고 반은 각각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변기를 잡았는데 허리에는 각각 이 칼을 차고 일을 했대요 건축을 하면서 언제 전쟁 모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싸우면서 일하지만 영적으로 기도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주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 먼저 앞서서 싸우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가 또 회복되어지고 느에미아의 24 제자의 응답을 받는 우리 축복된 성도님들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지금 직분과 주의 일은 다 성벽을 영적인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힘으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여서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어디서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나팔 소리 8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더라 느에미아 곁에 나팔 부는 자가 선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 고대 국가에서는 이렇게 위급사항을 알리는 이 도구가 이 나팔입니다 왜냐 그들이 연합군으로 지금 이렇게 쌓여 쌓여서 언제 공격할 줄 모르고 언제 이들을 살려고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으로 들어올 때는 나팔을 불게 하려고 느에미아 옆에 나팔 부는 자를 곁에 딱 서게 놨어요 그래서 뭐랬냐 너희가 이 나팔 소리를 듣거든 내게도 다 몰려오라는 거예요 이급함을 알리는 연락체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 속에 적들의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느에미아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등불 지난주 금요 말씀에 우리가 이 성막의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가장 좋은 기름으로 가져와서 불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불을 밝히고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할 지금 이때에 영적으로는 우리의 똑같은 전시사항입니다 이급한 사항이고 전쟁 준비로 군사체계로 바뀌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이라고 한 것처럼 오늘 결론의 말씀 속에 주님이 가르쳐준 성경적 기도 속에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의 단을 쌓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느에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님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동력자로 나팔 소리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